제가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안녕 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여러분 헬로, 헬로 헬로, 헬로 어디 가요? 저 이제 스케줄 하나 끝나고 이제 쉬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정병즈 시즌1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I'm good 네, 저는 아주 좋아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죠 우정병즈 보셨나요? 뭐 해요? 저 숙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네, 여행 가는 거 그거 우정병즈 해체한 줄 알았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진혁, 민규 진혁, 민규, 세진이 셋이 여행을 간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우정병즈 시즌1이 종료가 돼서 시즌2를 시작하는데 제가 시즌2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즌2를 하게 돼서 이번, 이번, 저번 시즌에는 저번 시즌에는 이제 뭐냐 아, LA 갔었잖아, LA 근데 이번에는 국내로 4명이서 찍게 됐어요 그... 우정병즈를 네,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나요? 다 모르시는 거 같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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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R은 뭐 씨, 저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세진이 형 왔어요? 채진이 형 뭐 한대해? 지금 뭐하고 있어? 누구누구 찍는다고요? 민규, 진혁, 세진이요 김민규, 이신혁, 이세진 이렇게 우전병지가 또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모르시는 거 같은데 네, 이번에 우전병지 찍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같아서 뭐 추천이나 뭐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 물어볼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준이 형 운동하고 있어, 또? 네, 이번에 시즌2 찍게 됐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에 물 좋고 공기 좋고 예쁜 도시로 여행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나 우전병지 졸라 잘한다고 안 와 오케이, 알겠어 네, 이번에 시즌2는 같이 가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셔도 될 거 같아요 네, 기대해주세요 아, 시즌1 다 봤었어? 아, 그래서 시즌2를 여러분들에게 뭐 하면 좋을까?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기대해줘요, 여러분들 기대해줘요, 우리 병찬이 나오는 거 다 좋아, 알겠어요 네, 정확히는 인싸 투어죠, 인싸 투어 우리가 인싸니까 우리가 인싸니까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아주 제대로 인싸 투어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이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찾아오고 긴 시간 더 해준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봐요 안녕